여러분들, 저는 지금 단독방에 저를 욕했어요. 네. 그리고 옷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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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패드까지 했습니다. 네. 안쪽으로 해주세요. 여러분... 우쿤... 그 채널을 이제 삭제해버리세요, 여러분들. 여러분들 삭제해버리... 아니, 되게 구독 취소하세요. 수 낙지리라니까요? 네, 전맥이에요. 네. 네. 일단 저희 시스템을 내릴게요. 네. 여기서 엘레피터를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. 주변의 건물들을 한번 가보려고요. 네. 그 다음에 이제 용산역에 가서... 아니, 그게 아니라 또 갈 거예요. 어디로요? 단미요. 단미요? 네. 안녕히 계세요.